오늘은 대서울인거 봐 진짜 대서울인거 봐 다 슬픈 거 같은데 근데 뭐 할까요? 스마트폰? 알리오리오? 알리오리오? 그러니까 알리오리오 음료는요? 어? 이게 공짜 아니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주문을 먼저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깄다 여기는요 카페델서울이에요 노래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카페델서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코펜 여기 메뉴판을 보면요 카페델서울 이름이 들어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걸 시켰거든요 델서울버거 하나 시켰고요 여기 피자 델서울피자 시켰거든요 토마토소스로 스파게티 저희 알리오리오리오를 시켰습니다 점점점점 돌아가고 아! 오늘은 다건이가 없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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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전이 생각나요 결혼전이 생각나요 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 오늘 그냥 한마디도 안하시려고요? 나 혼자 쭈글쭈글 떠줄 수 없잖아 다시 한 번 쭈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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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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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한입 더 먹어볼게요. 어? 이거 뭐예요? 아깝다! 잠깐 잠깐! 면이 쫄깃쫄깃해 근데 나도 스파게티면은 잘 끓일 수 있어 잘 삶을 수 있어 그치? 헛소리 하지마 인마 보면은 고추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 고추가 아니까? 고추가 많이 들었고 왜 이렇게 좋은데?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럼 저기에다 나의 놈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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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소스 맛있어, 그치? 맛있어, 그치? 음! 맛있어. 토끼니 하나도 없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름 걸맞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햄버거가 나왔는데요. 음! 불아, 아주. 안에 너무 튼 게 많아서 하나하나 잘리는 느낌이죠. 베이컨이랑 새우랑 소고기 3개까지 다들 차이시니까 소고기가 엄청 두꺼워요 정리법이 더 입안에 약올리는 거 같아 호로록한 소고기 약올리는 거 같아 먹자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진짜 두껍다. 빵도 다 두껄요. 담아 잘 있을까? 집사님께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면 잘 있는 거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안쪽에는 케첩을 바르고요. 안쪽에는 케첩을 바르고요. 아, 왜요? 강아지처럼. 케첩 먹고 싶다. 아, 케첩 먹고 싶다. 아, 케첩 먹고 싶다. 아, 케첩 먹고 싶다. 케첩 먹고 싶다. 오늘 영상 되게 짧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혼내마일에 가려고 카페델 서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제가 협찬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사먹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땅땅. 안녕. 하루에 ganzen건